행복한 점 신나는데? 신나는데! 이게 무슨 장르지? 연상님이랑 포도주가 아니고 막걸리를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신나는 곡이에요 기타 남성준 기타 진짜 좋은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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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레트로 감소는 노래인 거 같은데 두 분 목소리가 레트로 감소이 되게 잘 맞네 정준영은 기타를 쳐야 돼 사람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밀고 김준영이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리 보컬 disgust에 누가 했냐 누가 있을까요? 빨리 라이브로 들어주세요. 공연장에서 들으면 완전 사들고 와우! 푸주 하죠. 운전하면서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즐겁고 뭔가 락앤롤? 너무 좋아요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